반갑습니다. EBS 토익 예상 문제 특강 L.C.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구독! 좋아요! 전부 다! 잘 들려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부가 의무문이라고 우리말을 할 때는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네임, 이름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거 부가 의무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또 응답이 어떤 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 어디를 또 유의하면서 들어야 되는지 역시 조금 부가 의무문,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공부한 것처럼 부가 의무문도 조금 더 어려운 의무문에 속하는데요. 이걸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섯 문제 준비하고 나왔는데요.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여 2 The architect had some good ideas, didn't he? A. Yes, he's very creative. B. Our headquarters building. C. Sometime next month. Number 3. Mr. Sanchez has a master's degree, right? A. Yes, and five years of experience. B. I attended a well-known university. C. Monthly journalism classes. Number 4. You have the updated blueprints for the building, don't you? A. I work on the third floor. B. No later than Wednesday. C. Yes, in my briefcase. Number 5. Claire would be a good candidate for the promotion, wouldn't she? A. You know her better than I do. B.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C. I'll try to find it for you. C. I think about the last one. C. I'll try to find it for you. C. Listen carefully. 라고 해서 불가 의무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끝에 이렇게 묻는 것 Don't you 이런 것들이 듣고 나서 기억에 남긴 하는데 의미를 만약에 내가 파악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비춰보면 거기 Don't you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중요한 정보를 주나 안 주나요 별거 없죠 이거에는 앞에 원래의 문장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가요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게 그게 남고 근데 그 앞에 어쩌고 저쩌고 했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맨 끝에 있나요? 이거는 오히려 의미를 파악하거나 정답을 고르기에 올바른 응답을 고르는데 오히려 방해 작용을 하기도 해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You finished the quarterly report, didn't you? You finished the quarterly report 여기까지 일단 Didn't you?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quarterly 더위 좀 살펴보시면 분기의 라는 뜻이죠 이거는 뭐 ly가 붙었지만 형용사로 여기서는 쓰였어요 물론 부사의 쓰임도 있지만 quarterly 분기의 보고서입니다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주시니까요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끝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다 부가음문 만드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시제하고 그 다음에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잘 따지셔서 앞에가 긍정문이 왔으면 뒤에 그 이제 take question은 부가음문은 부정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동사를 쓰고 시제 인칭에 따라서 그걸 잘 맞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ou finished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니까 또 you이기 때문에 그래서 didn't, did 하고 부정이 들어와야 되니까 앞에 긍정이니까 자, not을 축약해서 didn't, sh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끝냈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보죠 a no, I'm still checking the figure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말 해석을 그대로 대입하면 분기 보고서를 끝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이미 끝냈습니다 우리말이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영어는 no, I'm still checking the figures no, I'm still checking the figures 어휘면서 챙겨가고요 figures, 수치입니다 복수용어로 주로 많이 쓰고요 자, 아니요 여전히 저는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끝낸 거예요? 안 끝낸 거예요? 아직 끝내지 못한 거죠 우리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 보면 약간 yes, no의 또 응답의 논리가 정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음음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정리를 하죠 제가 부정음음음 때 설명드렸던 포인트를 기억하시죠? 자, yes or no의 응답의 방식은 부정어를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메인 동사 본 동사를 가지고 긍정이면 yes 아니면 no라고 하면 됩니다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가음음음음음이 부정해오던 긍정해오던 신경쓰지 마시고 그 앞에 문장, 주 문장에서의 동사가 뭐였어요? 그죠? finished예요. 요거만 딱 보시고 만약에 finished 했으면, 끝났으면 yes. 끝내지 않았으면 no예요. 그렇게 대입하시면 no는 뭐겠어요? 끝내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우리말 해석을 대입하지 마시고 영어로. 그러니까 끝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not finished. 그 다음에 뒤에 부연 설명이 I'm still checking the figures. 여전히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왔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의 논리를 부정음과 똑같이 대입해서 동사륨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번의 답이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B. That seems reasonable to me. 그것이 저에게는 타당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이 적당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응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C. The reporters will be here soon. The reporters will be here soon. reporter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했는데 reporters. report, reporters. 발음이 이상한 걸로 한 번 맞는 거죠. 한번 해보죠. report, reporters. 국적 달리에서 영어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The architect had some good ideas, didn't he? yes. 아니면 no로 응답을 풀어가면 됩니다. 뒤에 표현 설명이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자, 들어볼까요? a. yes. he's very creative. 어때요? yes. yes니까 he had some good ideas. The architect has some good ideas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표현 설명이 yes. he's very creative. 이렇게. he's very creative. 그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내용과 그가 창의적이라고 글을 표현하는 것하고는 잘 내용이 맞아떨어지죠. 제게 정답이 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오답들 보죠. B. our headquarters building. 자, our headquarters building. 우리 봄사, 봄부, 빌딩이요. architect에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요. C. sometime next month. 다음 달 언제요? 이거는 뭐 거리가 굉장히 멀죠. 시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 좀 정리해보죠. 두 문제 풀어봤는데 첫 번째. 자, 보통 말하는 사람, speaker가 질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의 응답을 기대할 때는 마지막이 부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도 말하는 이는 분기보고서를 끝냈죠.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만약에 앞 같이 기침하고 이제 감기가 돌아가지고요. 아, 됐죠? 오케이, 오케이. 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보통 말하는 사람이 긍정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부가음음은 뒤에 어쩌죠? 붙는 부분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화기도 합니다. 어떤 교재나 이런 데 그런 게 나온 것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가운 부문이 부정이면 응답은 긍정. 예스, 블라블라블라. 만약에 부가운 부문이 긍정이면 응답은 노,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기대한 것과 다른 응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긍정의 응답을 기대하고 얘기했지만 응답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닌데? 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기대했는데 어? 맞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외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만 토익을 풀 때 이게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중에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쓰시거나 할 때는 그런 거를 알아듣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긍정의 답을 기대하고 얘기하는지 부정의 답을 기대하는지 이거를 한번 조금 구분해보시라고 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말하는 사람의 기대와 다른 응답도 나옵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입문 보면 1번은 You finished the quarter report, didn't you? 끝냈죠? 라고 기대했으나 아니요, 못 끝냈어요 라고 기대와 다른 응답을 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The architect had some good ideas, didn't he? 그래서 그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라는 긍정의 응답을 기대했는데 그거에 맞게 Yes, he is very creative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응답도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정반대의 응답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문제를 통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가자. No.3 Mr. Sanchez has a master's degree, right? 이것도 있어요. 변형된 형태인데 Right? 그래서 Mr. Sanchez가 has a master's degree, master's degree 하면 석사학이죠. 산체스 씨가 석사학위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Right? 이것도 부가음문의 한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스피킹을 하시다 보면 부가음문을 이렇게 Didn't he? Don't you? 이렇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 말해놨던 거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렇지 않나요? 하는데 시제, 인칭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긍정과 부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한 사람들 영어권 국가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교포라고 할지라도 부가음문을 정확하게 인칭과 시제를 딱딱 맞춰서 부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하는 것이 Right? 이거 쉽거든요. 앞에 부정이오든 긍정이오든 어떤 주어, 인칭, 어떤 시제가 오더라도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Right? 하면 전부 다 부가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연구하는 자료를 보면 영어가 조금 원어민과 비교했을 때 우리 다 원어민 영어를 보고 쓰는 만큼 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 제2언어로 배웠거나 외국어를 배웠던 사람 중에 영어 구사력이 꽤 높은 사람들이라도 그런 데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런 연구자료들도 있어요. 영어 쓰실 때 부가음 만들고 싶으시면 연습을 해보시고요. 안 될 때는 Right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쓰시면 그건 좀 티가 나기도 한다. 아마도 영어를, 목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특정 말투를 너무 많이 구사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음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 A, 응답 한번 들어볼까요? A Yes and five years of experience 자, yes니까 일단은 master's degree 석사회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뒤에 and five years of experience 5년간의 경력도 있습니다. 자, 내용이 잘 읽어졌죠. 예배 정답이 됐고요. B I attended a well-known university I attended a well-known university 저는 잘 알려진 그런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master's degree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함정이오고요. C Monthly journalism classes Monthly journalism classes 월별 저널리즘 수업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뭐 석사학위 어떤 수업을 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Number four Number four You have the updated blueprints for the building, don't you? 자, 신경 쓰지 마시고 Have updated blueprints for the building,죠. 청사진 뭐 설계도 우리말을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니까요. 자, 건물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자, 있다, 없다로 따지면 됩니다. have 동사를 기준으로 있으면 yes 아니면 no로 가는 거예요. You have the updated blueprints for the building, don't you? A I work on the third floor I work on the third floor 영어 수를 말합니다. work third floor 저는 3층에서 일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고 B 블루프린트가 있나요? 없나요? No later than Wednesday 자, no later than Wednesday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자, no later than 한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by라고 했죠. by 전체사 늦어도 언제까지 자, 역시 정답이 안 되겠고요. C 자, 블루프린트가 있느냐 Yes, in my briefcase Yes, 있다 하고 뒷부른 설명이 In my briefcase 제 서류 가방 안에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정답은 C번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요. 5번으로 가보시죠. No.5 Claire would be a good candidate for the promotion, wouldn't she? 자, 우린 C? 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would에다가 not을 붙이고 축약한 다음에 또 인칭 C까지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잘 안 들었을지라도 앞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would가 있었겠죠. 그러면 Claire would be a good candidate 이렇게 Claire would be a good candidate 자, candidate 하면은 뭐 선거에 나간 이 후보자 혹은 어떤 일자리의 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거 관련된 상황으로는 토익에서 그런 맥락은 거의 굉장하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승진의 후보거든 아니면은 취업 면접을 받는데 이제 취업 고용될 후보 뭐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보통 candidate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승진에 Claire가 좋은 후보자가 승진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겠죠. 우린 C 신경 쓰지 마시고 would be a good candidate 이만 생각하시고 그럴 거라면 yes 아니면 no 보러 가는 겁니다. A You know her better than I do. 근데 답이 어려웠어요. You know her better than I do. You know her better than I do. 자, 당신이 Claire를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것에서 응용 표현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회비성 답입니다. I don't know. 근데 조금 세련되고 구체적으로 훨씬 말하신 분이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저보다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요. 승진 대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어휴 훨씬 저보다 잘 아시는 거 잘 아실 텐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의 응답인 거죠. 정답이 있습니다. A번이 답이었고요. 회피성 답의 한 응용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반지에 S가 붙어야 됩니다. 축하한다고 그럴 때 congratulations까지 하면 틀린 영어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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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해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이렇게 발음하죠. 호주의 성어본부터 그렇게 발음했습니다. 들여 보세요.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이렇게 뭐 줄여서 congrats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Hey, congrats. 회원사의 길에는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Deserve는 뭐를 받아 마땅하다. 뭐뭐 할 만하다. 이런 거죠. 어우, 그래서 축하해. 승진. 어우, 할 만해. 너는. 너무 넌 잘했어. 훌륭해. 승진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답이고요. See, I'll try to find it for you. I'll try to find it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찾아볼게요. Find는 한 번 제가 다른 맥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를 머리로 알아내는 것은 Find out라고 해요. Claire가 좋은 승진 후보가 될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사람이 좋은 승진 후보가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쓴다고 하면 Find out, figure out 이런 걸 써야 됩니다. Find something 은 뭔가 잃어버렸던 거나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ll try to find it for you. 라는 것은 It가 Claire가 좋은 캔디테트가 될 만한 내용을 받기에는 부적절했어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Find의 단어 용리를 생각해 보시면서 모답을 잘 소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A번으로 다시 한번 이해 되시겠어요? 자, 포인트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첫 번째 보통 말한 사람이 긍정의 응답을 할 때는 뒤에 부정이 와요. Didn't he 뭐 이런 것처럼 반대에 부정의 응답을 기대할 땐 긍정이 된다. 그러나 포인트 2 말한 사람의 기대와 다른 응답도 있다. 아, 우리 만나봤죠? 세 번째 부정음문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본동사를 기준으로 긍정이면 예스 부정의면 노 로 응답하고 예스 나 노 로 생각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 3 까지 잘 정리하셔서 부가음문도 한 두 개 정도. 한 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부정음문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요. 부정 부가음문문이 총 한 네 개 홍 다섯 개가 될 텐데 까다로운 음문의 속함이 그래서 지난 영상 이번 영상 정의했던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